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중급자를 위한 듣기 연습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한국어 스크립트를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최근에 산 전기 담요예요. 여기 이런 게 보이죠? 이걸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일어나면 먼저 수면양말 이걸 신어요. 제가 사는 곳은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발이 시렵지 않게 꼭 이걸 신어주고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난방도 틀어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불 정리를 시작할게요. 이건 최근에 구매한 소파베드예요. 접었다 펴다 할 수 있어서 잘 때는 뒤를 펴서 침대로 만들고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소파로 사용하고 있어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 커튼이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두꺼운 커튼은 저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향기를 맡고 싶어서 향을 피워볼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인센스 하나를 꺼내서 여기에 불을 붙여줍니다. 선물받았는데 너무너무 향이 좋아서 조금씩 아껴 쓰고 있어요. 아침에도 맡고 저녁에도 맡고 싶은 좋은 향기입니다. 저는 이제 물을 끓이고 커피를 마실 거예요. 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안에는 커피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향기도 좋고 잠깐의 여유가 있는 이 시간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니까 바쁠 것도 없지만요. 이제 9시고요. 30분 후에 일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주로 한 20분? 30분 전부터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읽어둬야 할 일 내용 이런 거를 공부를 조금 하고요. 그런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유튜브를 보기도 해요. 제 책상 꽤 예쁘지 않나요? 완성된 커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잔이에요. 여러분은 아침을 꼭 드시나요? 저는 아침을 먹긴 하지만 일어나자마자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두 시간 후에 빵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점심 전에 너무 배고프니까 간식처럼 빵 한 두 조각을 먹고 그리고 조금 늦은 1시, 2시? 가끔은 3시에 점심을 먹기도 해요. 미니 크루아상을 굽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조그만 크루아상 오전 근무가 끝나면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15분 사이를 이용해서 이리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더 마셔요.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15분 동안 잠깐 정리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새로 산 미니 테이블인데 꽤 크죠? 접이식이에요. 유용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대한 선택의 기능을 잘생기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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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퇴근하고 수업도 하나 하고 지금은 마무리로 맥주를 하나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주예요 원래는 일 끝나면 주로 운동을 가는데요 오늘은 내일 쉬는 날이기도 하고 한 주간 수고했다 라는 의미로 맥주를 하나 마십니다 지금은 10시가 넘었고요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편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막을 넣어야 할지 안 넣어도 괜찮을지 고민이네요 고민이네요 지금은 11시고요 저는 샤워를 하고 잠옷차림으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랑 내일 모레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봤고요 자기 전에는 얼마전에 주문한 이 책 책을 읽을 거예요 책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책을 좀 읽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